안녕하십니까. UN미래포럼의 박영숙입니다. 오늘은 서영석 미래연구회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소개 좀 하시죠. 우리 시청자들한테.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영석이고요. 저는 미래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고요. 우리 미래연구회는 2015년도에 UN미래포럼 산하에 박영숙 대표님 제자들로 구성된 20여 명이 지금 미래 관련해 UN라지스커디를 하고 있는 그런 모임입니다. 네, 제가 대구사이버대학교, 대구사이버대학교에서 미래강의를 거의 한 10년 가까이 한 것 같아요. 그때 여러 제자님들이 모여서 미래연구회를 지금 했고 초창기에는 꽤 많은 사람들도 모였고 지금도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구한 것은 지금 워크테크 2050이라고 저희 그 UN미래포럼 밀레니엄 프로젝트는 2050년이 되면 일자리와 기술, 신기술은 어떻게 변할까 신기술은 엔키라고 해요. 넥스트 테크놀로지 4차 산업혁명하지 않고 넥스트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변할지를 한번 예측을 했고요. 거의 한 3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결론이 나서 이 책자를 저희가 지금 한글로 번역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66개국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경위를 좀 한번 설명을 할까요? 여러 명이 모여 가지고 지금 번역을 좀 하셨죠? 네. 우리 회원 20명 중에서 지난 연말에 태평양한테 오더를 받고 연초부터 저희들은 이제 다섯 명이 남아서 번역을 지금 시작했고요. 그래서 다섯 명이 남아서 한 첫 번째 초안이 바로 이 책이고요. 이제 보완을 거쳐서 다시 한번 또 새로운 책으로 만들 그런 경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책에서 우리 연구회 회장님의 서영선생님은 어떤 것이 좀 특이하거나 어떤 이야기를 우리 시청자님에게 좀 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이걸 번역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게 많이 있는데요. 현재 실제 우리 사회는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있고 구의에 집중이 굉장히 편중되어 있고 고용 없는 성장이 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우려의 시선도 있고 많은 분들이 특히 스티븐 호킹 박사나 일론 머스크나 빌게이츠 이런 분들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소득 격차, 고용 없는 이런 성장 당연한 거고요. 저희는 지금 UNLF로 밀레니엄 프로젝트가 시작된 게 24년 전이에요. 24년 전에 다들 그런 이야기들을 했고 이 밀레니엄 프로젝트 이전에는 저는 이제 월드 피처 소사이티에서 세계미래 회의, 그 다음에 월드 피처럴러지 컨퍼런스니 미래 전문 예측가들의 모임이라든지 대부분 예측이 된 겁니다. 고용이 없는 성장이 일어난다. 왜냐하면 인간이 노동을 하지 않고 노동이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노동의 소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노동하지 않고 노동은 좀 로봇이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로봇이 세금을 내는 그 세금으로 기본소득을 받고 일거리를 찾는 거예요.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무언가를 만들어서 새로운 창업을 하고 새로운 것을 가지고 오려고 노력하죠. 처음에 스티븐 호킹이나 이일론 머스크가 인공지능 초기에 나왔을 때 걱정을 했어요. 인공지능이 우리를, 인간을 오히려 지배할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했는데 스티븐 호킹은 고인이 되었고요. 이일론 머스크는 그러면 어떻게 대안을 낼까 해서 이 사람이 오픈 AI를 만들었습니다. 오픈 AI. 왜? AI를 누가 한 사람이 독점하면 그 사람이 부자가 되거나 그 사람이 정말 AI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가지고 지구를 지배할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인터넷처럼 공짜로 모든 사람이 다 오픈하자. 오픈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자. 라고 해서 오픈 AI를 일론 머스크가 지가 돈 내갖고 만들었어요. 거기에서 뉴랄링크도 만들었어요. 뉴랄링크도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얼굴만 보면 그 사람의 감정도 인식도 다 알아낼 수 있는 이런 AI 연구를 거기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인공지능을 절대로 킬러 로봇이나 나쁜 의미가 있는 곳에 절대로 쓰지 못하기에 예산을 주지 말자. 라고 정책을 다 정했고요. 뉴랄링크는 특히 너무 많은 정보가 나오니까 그거를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뇌에 여기 스컬 있거든요. 뇌와 이 피부 사이에 레이스를 깔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얼마든지 정보를 업로드할 수 있게 만들자. 라고 만든 게 일론 머스크의 오픈 AI 밑에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뉴랄링크라고. 아무튼 그런 정도로 인공지능에 빠져서 가장 많은 연구를 하고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이 바로 일론 머스크고요. 이런 고용없는 성장이 오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분배의 법칙으로 기본소득이라는 이런 분배의 법칙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이야기를 주실까요? 저한테? 방금 얘기하신 게 정당된 인간이라고 표현을 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쵸 뭐 그때 되면은 우리는 그것을 뭐 enhanced human 또는 augmented human 하든가 아니면 그냥 super human이라 하든가 여러 단어가 있을 수가 있고 그죠? 그렇게 되면 대부분은 가장 먼저 넣는 게 칩을 넣어요. 칩을 넣어서 카드 가지고 다니기 싫어요. 방금 저도 카드 또 받았는데 카드 말고 이렇게 손을 대서 찍 버스 타면서 찍 해서 그죠? 여기 모든 정보 나의 정보를 가지고 달 수 있는 칩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몸에 나의 몸 전체의 흐름도라든가 질병을 컨택트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정보는 뇌에다가 넣어야 되니까 이런 것이 처음에 800만 원의 전화가 거의 만 원이면 누구든지 핸드폰 쓸 수 있듯이 처음에는 비싸죠. 그러다가 모든 사람에게 굉장히 싸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폭려의 세상이 온다라고 2030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2030년 35년이 되면 일단 기본소득 절반의 국가가 기본소득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기본소득 안에 이런 이제 뭐 증강인가 이런 아무튼 여러 가지 칩 넣는 것들은 아마 진행이 될 거예요. 여러 나라 국가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뭐 그 도용을 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싸고 아이가 태어날 때 칩을 넣는다 이렇게 복을 만드는 나라들도 있을 겁니다. 2025년 정도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번역했던 부분도 이제 시나리오 중에서 중간 단계 이고 이게 현재 상태로 가면 어떻게 갈 건지 뭐 이런 걸 보는 건데요. 이제 점점 복잡한 사회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자리들도 반복적인 일자리나 뭐 이렇게 계산하거나 학습해서 하는 이런 일들은 점점 인공지능이 더 많이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사람은 더욱 창의적인 일이나 정말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이제 결국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 어쨌든 일자리 변화가 굉장히 문제 많으시니까 사람이 거기에 대한 준비도 빨리 좀 헤아리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지금 이제 2019년에 있으니까 2050년을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고 그죠. 그대한 큰 변화는 2030년 정도에 한 번 오고 그 다음에는 2050년 또는 2045년에 2045년이 되면 우리가 이미 모든 변화가 수직적으로까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미래 최대 산업은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AI 5G 이런 새로운 신기술 Next Technology 라고 해요. 거기에도 바이오 메디슨도 있습니다. 바이오 메디슨 이렇게 해서 큰 변화 큰 Next Technology 이런 기술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나 그죠? 뭐 이런 거고 저희는 시나리오를 쓰기 때문에 상중하를 쓴다 그랬죠. 우리 서영선생님은 중 그죠? 비즈니스 에즈 유지얼 이쪽 분야를 지금 번영을 하셨어요. 이대로 간다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예 제가 중했고 그중에서 정부의 역할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그 부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정부의 독자적인 기술을 예측하는 평가기관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재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걸 평가하는 이런 시스템도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합성생물에 대한 또 국제적인 또 책임이나 규제 뭐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로봇에 대한 또 세금 문제 또 기본소득에 대한 또 이런 논의 이런 것들이 정부 차원에서도 받을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저희는 지금 한국에선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사람들이 전혀 크게 보지 않지만 블록체인 AI AI 그렇죠 AI 블록체인에다가 두 번째 바이오 메디슨 거기에다가 지금 디자이너 베이비가 나오고 하는 신세릭 바이올로지 라는 게 있어요 신세릭 바이올로지가 이제 그 새로운 합성생물학 해서 인간도 아닌 것이 사람도 아닌 것이 나무도 아닌 것이 이런 DNA를 구조를 같이 읽어가지고 새로운 생명체를 탄생시키는 이런 연구들이 있으니까 그것은 좀 끔찍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람의 몸에 질병이 일어났을 때 그죠 약간 DNA를 구조를 변경시켜가지고 낮게 하거나 빈을 잘라내거나 우리가 원하는 아이 IQ는 255 키는 193 눈은 파랗고 이렇게 하면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신세릭 바이올로지 라고 합니다 크게 불러가지고 굉장히 큰 넥스트 테크놀로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생명 이런 새로운 그죠 이 생명 공학 이쪽으로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정부의 역할은 저희는 지금 다섯 가지 역할을 줘서 연구를 했잖아요 그죠 교육 쪽에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지금 정부 쪽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비즈니스 쪽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과학기술 예술은 어떻게 변해야 되나 예술 문화 쪽은 정부 쪽에서는 지금 센세릭 바이올로지 합성 생물학이 발전해서 디자이너 베이비가 나아가면 어디까지 멈추게 하고 그죠 어디까지는 허용하고 어디까지는 또 어떤 연구를 어떤 예산으로 해줘야 할지 이런 것들도 정부가 또 해야 되겠다 그죠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이런 큰 기술의 변화 인공지능도 킬러 로봇은 못 만들게 하자 뭐 이런 흔한 이야기가 나오듯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재롬근리 회장님이 오셨을 때도 합성 생물학에 대한 이런 사회가 굉장히 커진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렇죠 네 센세릭 바이올로지가 커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는 한 10년 됐는데 아무도 안 믿었고요 그리고 저희도 한 2025년 정도쯤이나 올 거라고 예술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대부분 빨리 옵니다 사실은 확 퍼지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 기술에 열매를 맺어서 디자이너 베이비가 2018년 중국에서 디자이너 베이비가 아이를 디자인해서 DNA를 뭉쳐가지고 그죠 새로운 아이를 만들어 낸 거예요 그래서 이미 성공해서 아이가 나왔다라는 게 놀라운 기술 발전이니까 아마 2025년 정도 되면 합성 생물학 굉장히 커질 겁니다 이게 이제 바이오 메디슨 안으로 들어가거나 안으로 더 커지거나 굉장히 큰 분야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IT 탐에는 바이오라고 했는데 바이오 사업이 시작이 됐고 그 사업이 앞으로 굉장히 커지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바이오 안에는 사실 나노도 들어가고 그죠 AI 인공지능에다가 아카센 세릭도 들어가고 메디슨 그죠 뭐 제약 발전 뭐 드롭 디스커브리로 신약 개발 엄청나게 커서 결국은 이 분야가 최대의 산업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죽기 전에는 아프면 그죠 제일 먼저 파는 게 집을 팔아요 의식주 중에 집 팔아요 그 다음에 옷도 다 팔아요 필요 없어요 맨 마지막까지 수명에 대해서 그죠 의료 바이오 이쪽으로 관심을 가지죠 예 여기다 보면은 2030년 되면은 이제 의료 농업 교육 오락 이쪽에 이제 산업이 굉장히 발달하고 부가 여기서 나온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예예 그렇습니다 예 네 이렇게 이제 이번에 워크테크 2050 일자리 기술변화 2050년을 지금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뭘 좀 더 우리가 발전시키거나 아니면 미래연구회에서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를 할 것인가 네 요런 연구도 한번 해 보셔야 되겠고 그죠 무슨 생각이 좀 있으신지 예 뭐 저희들도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스터디는 뭐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뭘 준비하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나가야 될지 이제 대안제시도 해야되고 어쨌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아마 역할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50년 뭐 멀다고 느껴지지만 워낙 빨리 변하니까 지금부터 저희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알리는데 아마 큰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그렇죠 그 이 미래연구회에서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미래연구회에 참여하여 그죠 네 이런 연구에 좀 더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 저희가 저희가 지금 미래연구회에서 워크테크 2050 이 분야에 번역한 분들이 다섯 분이 나와서 자기가 번역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느낌이라든가 책이 나오기 전에 아 우리가 이런 일을 했어요 라고 자랑하는 이런 기회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래연구회에 참석을 하거나 아니면은 미래연구에 대한 관심을 일반적으로 가지시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저희 채널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박영숙을 미래TV입니다 박영숙 미래TV만 유튜브에 치면은 거기 안에 지금 현재 동영상 300개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동영상 300개를 보시면 아 맞아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뭐 유튜브 동영상 무료잖아요 여러분이 구독자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많은 동참 바라겠습니다 인사드리죠 같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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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